일단 이 알라딘의 시작은 언제나 신비의 동굴에 가서 램프를 훔쳐오도록 자파가 알라딘한테 시키는 엄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동굴 속에 있는 보석들에는 눈도 대지 마 손도 대지 마 그리고 램프만 가져와. 물론 자파가 자신을 위해서죠. 그걸 건드리면 동굴이 무너져서 못 가져오니까. 그런데 알라딘은 정말 이렇게 딱 램프에만 신경을 쓰는데 원숭이 아부가 보석이 눈에 들어와요. 탈출을 못할 뻔했지만 여하튼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램프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주인이 딱 있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끝하고 자파 것도 아니잖아요. 이 램프를 신비의 동굴에서 가져오는 거. 이거 절도죄 아닌가요? 일단 그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처음에 알라딘이 그 신비의 동굴에 들어가려는 그 상황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동굴 앞에 알라딘이 딱 서 있을 때 그 동굴을 지키는 문지기, 일종의 문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보물은 손대지 말고 라는 얘기만 하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램프는 자기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적어도 보물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경고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지기 자체가 신비의 동굴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보물에 대한 관리나 위탁 이런 권한은 좀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탁.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누군가 주인이 있는 거고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물건을 훔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절도죄가 되는 거고.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범이라고 그러죠. 상습 좀도둑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습 절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석을 가지고 나오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절도 미수가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램프 쪽을 들어가 보면 램프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절도 기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램프를 자파만 언급을 했고요. 그 신비의 동굴 문지기 자체는 램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상황입니다. 아, 보석에 손대지 말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램프는 아마 주인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인이 없는 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무주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무주물인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이제 민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뭐 알라딘이 램프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서 내가 가지고 나오면 정말로 램프의 주인이 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